자 그럼 시작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. 팔로워 업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이 좀 되게 오래됐죠. 왜냐하면 그때 파트 1,2로 나누어서 나가는 바람에 조금 오래 갔는데 물론 편집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편집도 되게 오래 걸렸고 그랬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녹음을 해요. 저희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2주인가 3주인가.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 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도착을 했고 이미 쓴 지 거의 2주 됐나? 1주일? 이게 언제 나왔죠? 11월 아 20일에 나왔으니까 벌써 3주 됐습니다 쓴 지. 근데 뭐 일단은 뭐 몇 가지? 하면은 진짜로 그 당시에 이제 컬러스케일의 블루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굉장히 커요. 처음에는 저도 적응이 좀 안 됐는데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주변에 이제 회사 사람들이 바꾼 사람들 이제 아이폰 바꾼 사람들은 다 거의 다 12 미니 샀어요. 아니 뭐 12 프로 산 사람도 있는데 일반 12 프로 산 사람도 있는데 한 분은 이제 11 프로에서 12 미니로 갔거든요. 그 미니가 너무 좋으셔서. 그래서 막 미니 산 사람들한테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. 아니 뭐 이렇게 큰, 뭐 어떻게 이렇게 큰 거 쓰시냐고. 잘 쓰고 있고요. 일단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2 프로 맥스를 산 거는 역시나 카메라 때문인데 어... 카메라는 좋고요. 일단 카메라... 일단은 제가 적응이 안 돼, 적응을 조금 해야 했던 거는 이제 그 망원 렌즈가 2.5배 잖아요? 12 프로 맥스가. 이제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2배 줌에 익숙하다가 왜냐하면 막 옛날 세븐 플러스 때부터는 2배 줌이었는데 그거를 갖고 계속 써왔으니까. 근데 갑자기 이제 2.5배가 되니까 평소에 이 찍었... 이게 이제 망원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이제 이게 머슬 메모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아 내가 그 정도는 너무 오래 써왔으니까 내가 이제 아이폰 망원 2배 줌 하면 내가 이 정도 쓰면 대충 이 정도 화학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어? 한 발짝 정도 뒤로 더 물러나야 되는? 약간 그런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어? 그리고 뭐 메인 카메라 크죠? 큰 만큼 어? 좋은 것 같아요. 그 뭐 진짜로 나이트 모드가 좀 트리거가 덜 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령 트리거가 된다 하더라도 어? 뭐 타임이 이제 보통 막 3초 될 거 11 프로 썼을 때면은 막 3초 될 거 하면 2초, 1초 막 만에 찍을 수 있고 이런 소선 장점들이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지만 뭐 일단은 뭐 아이폰 일단 뭐 아이폰은 아이폰이죠. 뭐 근데 뭐 확실히 카메라 찍는 재미 있는데 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나아지는 것 같아요. 그 찍는 맛을 계속 이게 모르겠어요. 그 뭐 디디트 영상 보니까 이게 모델별로 조금씩 그 차이가 큰 것 같다고 색감 차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디에디트의 하경화 기준님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뭐 나중에 리뷰를 쓸 수 있으면 리뷰를 해보든지 하죠. 그리고 이게 막 사이드님의 그 지문 있잖아요. 그 이제 역시 12프로 쓰시는 그 땅코보기님. 저는 생각보다 지문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던데 뭐 골드면은 조금 더 띄나요 눈에 더 많이? 뭐 케이스 쓰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 이후로 케이스를 벗긴 일이 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. 아 저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저가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케이스 벗겨놓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를 계속 껴놓으면은 좀 먼지가 좀 빌드업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집에서는 그냥 그 생폰의 느낌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생폰이 있어요. 그렇긴 한데 이게 이번에 각져서 그런지 케이스가 잘 안 벗겨져요. 예전만큼. 아 그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시면은 잘 벗겨. 아 근데 그것도 어차피 이제 윗부분에 고정은 돼야 되기 때문에 똑같죠. 아니 근데 좀 덜 할 수 있는데 도리어 저는 11프로 때보다 케이스가 더 잘 바뀌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아이폰 공식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맥세이프의 자력도 같이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홀드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케이스가 그 폰에 고정되는 방법이 이제 앞에 이렇게 약간 앞에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이제 걸는 방식이잖아요. 근데 얘도 걸기는 하는데 그 다른 케이스들만큼 그렇게 세게 걸지를 않기 때문에 되게 벗기기가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어요. 왜냐하면 애플 공식 케이스가 사실은 끼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이제 맥세이프 이전에 뭐 이제 11까지 있었던 그래서 벗기기도 되게 힘들고 게다가 딱딱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덕에 확실히 좀 벗겨진 게 쉽기는 하더라고요. 그렇고 아마 당분간 아이폰 12 얘기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. 뭐 무선 충전 그동안 이제 아이폰 12 미니인가? 에서 무선 충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애플이 알아보고 있다고는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애플 생각에는 애플 생각에는 이제 그...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화면 문제 이런 것들처럼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애플 쪽에서. 네. 어... 그러면 팔로우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소식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...